아 아 아 죄송해서 어쩝니까 아 아닙니다 아니 저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닌데 네 오늘은 좀 그럴 일이 있어서 예 아 한 기자 아니 우리 다진이가 무슨 실수라도 했으면 술 기운이는 마음에 남아주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저랑도 언제 술 한잔 하시죠 저도 취하면 업어주십니까 아 아니 지지배가 말이야 아무 남자한테는 어필으로 못 쓰는 거거든 남자가 말이야 아무 여자는 얻고 다니면 못 쓰는 거거든 참 아휴 그 사람 때문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아휴 기장님 구두가 떨어집니다 기장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기장님 제어가 안됩니다 기장님 시작합니다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걸 왜 나한테 내가 나가랬다고 쉬라도 하는 건가? 가장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분이라 판단했습니다. 머리가 나쁘진 않고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니 내 앞에 내 딸 앞에만 나타나지 마. 대디, 오빠. 기자님. 무슨 일이에요? 이 분위기가. 가보게. 아빠가 오빠 또 내쫓는데요? 아니,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. 무슨 부탁인데? 서운하다. 오빠 부탁이면 내가 뭐든 들어줄 텐데. 또 오빠는 소리. 아, 회사지. 자꾸 부르고 싶어서요. 그동안에. 그동안에.